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을만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나 뭐 평상시에 알면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조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주변에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빨리 찍기 위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미리 캔버스예요 미리 캔버스인데요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는 가입 무료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기면요 뭐냐면요 그냥 디자인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기존에 디자인 돼 있는 거를 그냥 수정만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를 불러와 볼까요 이거를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렇게 글자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가지고 사용 가능해요 글자 색도 변경 가능하고요 크기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실 때 ppt로 다운로드 하시면은 됩니다 이건 베타 버전이기는 해요 ppt 사용하실 분은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주로 카드 뉴스나 로고로 사용을 하는데요 로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하기가 힘들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높은 퀄리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뭐 썼냐면은 썸네일을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 바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면은 좀 오래 걸리고 서버가 폭발했을 때 그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일부 공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rl을 가지고 와요 그럼 썸네일이 필요한데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여기서 그냥 도덕 수업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고화질로 jpg로 다운받은 다음에 썸네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미리 캔버스가 저작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더니 최근 들어서는 요 출처를 표시를 하면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출처에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미리 캔버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림판은 너무 기능이 적다 그렇지만 포토샵 다운로드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건데요 포토샵이 이제 권한이 일시적으로 풀려가지고 학생용 만들어서 학교에서 설치 가능하거든요 이제 온라인 계약 동안에는요 그치만 그건 너무 크다 파일이 무겁다 하시는 경우에 온라인 포토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가 지금은 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픽셀인가요?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은 온라인 포토샵 검색만 해도 나오긴 해요 이제 무료 가입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무료 가입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기능이 조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면요 뭐로 불러올까요? 요렇게 아무 이미지나 불러오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도 다 가능해요 MT 이미지 텍스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로 한다 그러면은 글자체 변경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폰트를 추가도 가능해요 로컬 폰트 한글 폰트를 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도 사용 가능하구요 브러쉬는 이제 새로운 MT에다가 그래서 브러쉬 요렇게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필터도 사용 가능해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요기 필터 필터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흑백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기를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판보다는 조금 많은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포토샵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쓸 일이 없긴 한데 무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지금 폰트를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폰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큼 그죠? 조금 난해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폰트를 이걸 사용해도 될까? 학교에서 사용하면은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어떤 학교는 뭐 300만원을 합의금을 냈다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폰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공문 보니까 와있더라고요 공공룰이라는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이 있어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폰트를 무료 나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 다운로드 있죠? 있거든요 근데 글씨체가 되게 예뻐요 많이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나눔 바른 고딩이라든지 뭐 나눔 스퀘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체도 다 있고요 야놀자야체 뭐 이제 이렇게 KCC 은영체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에 다운받으셔서 설치한 다음에 요것들만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PPT 제작이나 온라인 수업 자료 개발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면은 그냥 바로 프로그램으로 설치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기 제 본체에는 안 깔아봐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뭘 다운받을까요? 막걸리체 이거 프레제도 있는 거 한번 다운받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열었을 때 TTF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설치하면은 이렇게 설치만 누르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바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부팅을 해야지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설치하기는 간편하니까요 여기 공공 누리 사이트도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는 프레즈를 사용하긴 하는데 PPT를 사용하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PPT 무료 배포 사이트인데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조금 알게 된 데여서요 한창 제가 프레즈를 포기하고 PPT로 넘어가려고 할 때 찾았던 곳인데요 이제 새별의 PPT? 라고요 파워포인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데는 어떠냐면은 뭐 댓글을 달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래야지만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PPT 템플릿 이렇게 있고요 보통 템플릿을 무료 배포하는 경우에는 글꼴도 다 무료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꼴을 나눔 스퀘어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출처 밝히고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업로드 하실 때 그냥 출처만 달아주시면은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어디냐면은요 여기 조땡 템플릿 공유라는데요 저도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데 쓰는 거거든요 자 템플릿 공유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노란색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데인데요 여기도 원본 파일 다운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출처를 기록하시면 되고요 상업적 목적만 이제 상담을 하면 되는 거라 교육용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무료 배포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셔서 취향이 맞는 대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냐면은요 그 영상을 촬영하고는 싶은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다 근데 나는 정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있어 보이게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얼굴이 나오는 거는 싫다 그러니까 인간 강사처럼 얼굴이 다 나오는 건 싫고 영상을 내 취향대로 내 스타일을 맞게 찍고는 싶은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뭐 컴퓨터 본체 스펙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기는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요 비디오 스크라이브예요 제가 지금 질찾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해외 사이트이긴 한데요 요거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자 비디오 스크라이브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 공시 콤피에서 있는 유튜브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유료이기는 해요 유료이긴 한데 요런 식으로 유튜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게 7일 동안 무료 버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바꿔서 또 만들면은 또 7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가격이 막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한 달에 이제 14,000원, 15,000원 정도고요 그냥 한 달만 하면은 거의 37,000원, 36,000원 정도고요 한 번에 구매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요렇게 한 달 동안 사용하시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할인된 금액으로도 한 달에 2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하고 취소를 해버리면은 그 약간 할인됐던 금액만큼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거의 5만원? 4, 5만원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기능이 좀 어려워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비디오 스크라이브는 기능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나름 있는 그런 교육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리 캔버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포토샵 세 번째로는 공공 누리 폰트 네 번째로는 PPT 무료 배포 사이트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디오 스크라이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해드릴 이야기는 저는 베가스에서 무비 스튜디오 요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팀에서요 23,000원? 한 2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요게 한번 사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높은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아가지고 좀 그냥 보통 웬만한 컴퓨터에서 다 잘 돌아갈 거예요 대신 뭐 영상 변환할 때 그러니까 저장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할 거지만 아무튼 사용 가능해서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진짜 전문적으로 아니면은 나는 내가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뭐 다른 추천할 만한 사이트들이 있으면은 또 다음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언제 편집해서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계약도 화이팅 하시고 등교 계약하는 그날까지 또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자 안녕